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전남 여수에는 오늘 하루 동안 308.9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관측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와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충남 태안과 서산, 인천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에는 서해 5도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내일까지 곳곳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충남 일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 서해 5도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경기와 강원 영서, 호남 서해안과 충북에는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도 5mm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비가 모두 그치고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요. 대부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 그 밖의 지방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길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베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북 서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우리나라에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와 호남 서해완, 경북 지향에서는 내일 새벽에 점차 비가 그치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선간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강릉 21도, 전주 23도 등으로 대부분 2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 광주, 대구 32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와 제주도 일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겠고, 그 밖의 제주와 남해 일부 해상의 풍랑특보는 자정을 기해서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